2024년 11월 한국 가수 임영웅의 첫 번째 공연 실황 영화 im 영웅 스타디움이 큰 화제를 모으며 한국 영화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공연 실황 영화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누적 매출액 100억 원을 돌파하고 35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 성과의 의미, 관객층의 특성, 지역별 매출 현황, 그리고 성공 요소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im 영웅 스타디움은 한국 공연 실황 영화 역사상 최초로 1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임영웅의 첫 번째 공연 실황 영화인 영화인 더 파이널에서 세운 32억 원의 기록을 무려 3배 이상 초과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임영웅은 공연 실황 영화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이는 그가 얼마나 많은 팬들과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누적 관객 및 매출 정보 누적 관객 수 35만 3438명 누적 매출액 100억 665만 7500원 여성 관객 비율 82.6% 남성 관객 비율 17.4% 50대 이상 관객 비율 49.1% 이러한 통계는 임영웅의 매력이 여성 관객에게 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성 관객 비율이 82.6%에 달하고 50대 이상의 중년층 관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점은 이번 영화의 성공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영화의 관객층은 주로 50대 이상의 중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기존 공연 실왕 영화에서의 주 관객층인 10대 및 30대와는 현저히 대조적입니다. 이런 변화는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의 강력한 팬덤 덕분이며 그가 가진 매력과 음악이 중년층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확실한 팬덤을 대상으로 한 영화의 기획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다고 분석하며 팬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명웅의 팬덤은 그가 전통적인 발라드 장르의 노래를 통해 세대 간의 경계를 허물며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합니다. 50대 이상의 관객이 특별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아이맥스 및 스크린X와 같은 특별관에서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66.1%를 차지하는 점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매출액은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특히 수도권에서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관객수가 12만 5천 명에 달하고 매출액은 36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도에서도 62개의 스크린에서 21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수도권의 비중이 절반 이상인 만큼 이명웅의 팬덤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36억 원 12만 5천 명 경기도 21억 원 62개 스크린 부산 8억 원 대구 5억 원 인천 4억 원 경상남도 3억 8천만 원 대전 3억 6천만 원 수도권에서의 매출 비율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합니다. 첫째, 수도권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존재합니다. 둘째, 영화관 수가 많아 다양한 관람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관객이 몰리기 쉽습니다. 이번 영화의 성공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명웅의 강력한 팬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음악과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결과 팬들이 영화를 관람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팬층은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경력과 신뢰 덕분에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둘째, 기획과 마케팅 전략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팬층을 더욱 확장하고 그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마케팅이 필요했습니다. 다양한 매체와 플랫폼을 통해 영화의 개봉 소식을 알리고 예매를 독려하는 전략이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한 점이 주요했습니다. 셋째, 특별관 상영과 같은 다양한 관람 형태가 관객의 흥미를 유도했습니다. iMacs 및 ScreenX와 같은 특별관에서의 관람은 일반 상영관과 비교해 더 나은 시청 경험을 제공하며 높은 매출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특별관 상영은 중년층 관객들이 원하는 보다 나은 시청 경험을 제공하였고, 이는 매출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이명웅의 IM 영웅, 스타디움은 단순한 공연 실황 영화를 넘어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1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강력한 팬덤과 중년층 관객의 참여를 이끌어낸 이 영화는 공연 실황 영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이번 영화의 성공은 이명웅이 가진 독보적인 매력과 그를 지지하는 팬덤의 힘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앞으로도 이명웅의 활동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며, 그의 다음 작품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의 한국 영화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공연 실황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명웅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음악은 다양한 세대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이번 영화의 성공은 그가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특히 중년층 팬들이 높은 비율로 관람한 것은 그가 가진 음악적 깊이와 감동을 전달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향후 이명웅이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집니다. 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그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대중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명웅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의 다음 행보는 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명웅의 성공적인 여정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대중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다양한 관객층에게 감동을 주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음악과 영화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기억될 것입니다. 이명웅의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그의 활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명웅의 성공 뒤에는 그의 팬덤, 즉 영웅시대라는 강력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 팬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이명웅의 음악과 공연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영웅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커뮤니티의 활동은 이명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또한 영화 개봉 전후로 활발한 홍보 활동을 통해 관객 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캠페인, 팬미팅,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행사들은 모두 이명웅의 영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팬들이 영화를 통해 이명웅과의 연결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명웅의 영화는 한국 내에서의 성공을 넘어 해외 팬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과 감동적인 스토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앞으로의 작품들은 한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화 제작진은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이명웅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팬들은 이미 이명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투어 및 공연을 계획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이명웅의 I am 영웅, 스타디움은 단순한 영화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의 음악과 팬덤의 힘을 통해 한국 대중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의 성공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서, 이명웅이 한국 음악과 문화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명웅의 향후 행보는 한국 대중문화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의 음악과 영화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들이 기대되며, 그의 행보에 많은 이들의 관심과 응원이 쏠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가的 strategies ridership을 thiiring 범 sólo 향한 인증을 돌아옵니다.